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전상우르도비코입니다. 청소년 사목의 희망을 바라며 하느님의 사도대여 희망의 불씨를 청소년 사목의 희망의 노래를 이렇게 노래로 주민을 사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이더 주사해 여우 아라카 아라카토리 하 나는 불을 지르러 여기 왔다 우리가 왔다 청소년 사목의 희망 우리가 누구 청소년 희망 여기에 왔다 하느님 나라 여기가 어디 하느님 나라 청소년 사목의 희망을 바라며 우리가 왔다 서울의 희망 청소년 사목의 희망을 바라며 우리가 왔다 서울의 희망 하느님 나라의 믿음으로 가톨릭 교회의 진실함으로 성경과 성전의 말씀으로 전례와 성사의 가르침으로 성혼이 따스한 사랑으로 성인들 놀라운 신앙으로 성체 성사의 신비함으로 십자가 신비의 거룩함으로 그대가 원할 때만 나타나고 그대가 그린대로 움직이는 난 그려 하느님을 나라 믿지 않아 그려 하느님을 나라 믿지 않아 더 슬픈 인원의 그대들도 있어 그려 저런 빛에 갖다 대고 있어 그리스도 포장하지 마라 진실한 내 모습을 보여 그려 하느님을 나라 믿지 않아 그려 하느님을 발견하시오 그려 하느님을 나라 믿는다 하느님의 성령이 그대의 마음속에 청소년 사목의 희망을 말하러 우리가 왔다 소리질러 청소년 사목의 희망을 말하러 우리가 왔다 소리질러 나는 물을 지르러 여기 왔다 나는 물을 지르러 여기 왔다 우리가 왔다 청소년 사목의 희망을 말하러 우리가 누구 청소년 사목의 희망을 말하러 우리가 왔다 하느님 나랑 여기가 어디 하느님 나랑 감사합니다